그의 병에 걸린 작품은 무엇인가요? 아 저거는 이제 존 살바드로 달리의 쌍둥이라는 작품인데 약간 비싼 겁니다 시가 한 2억정도 되는 2억정도 되는 그런정도 작품인데 저희집에 귀하게 걸어놨습니다 쌀비늘이요? 찾아갑니다 아 찾아가세요 안 찾아오셔도 돼요 아 2억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아 농담이에요 아 이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지금 아까까지 방송을 보다 갑자기 정전되신 분 있잖아 그러면 저거 진짜 2억짜리 작품인줄 알고선 그렇게 알고선 막 딴 데다 글쓰시고 이럴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믿잖아요 아 그러게요 미안합니다 흡음판이야 흡음판 소리가 튕겨서 울리지 않게 해주는거 네 저 별로 비싼거 아니에요 진짜인줄 그냥 예술적으로 생겼나요? 그럼 흡음판들이 아트적으로 나와서 2억이면 한개당 1억인가요? 아니면 각각 2억이어서 총 4억인가요? 하하하하 저거 한 2만원정도 해 2..3만원정도 해 그거보단 비싸겠다 이거 2..3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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